하아.. 자식들이 말이야.. 안 돼서 내가 솔저가 뭔지 보여줄게 지금 제일 똥인게 솔저죠? 그럼 제가 솔저로 캐리하는 거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잘하는 거 인정하시겠습니까? 오케이 갈게요 좀 이기면 안 될까요? 난 좀 이제 저보고 싶네 또 졌어! 내가 쟤보다 강하다는 걸 인증하고 농락을 해주겠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양아? 내가 오늘 보여줄게 솔드 바로 뽑아 오늘 사기인 거 같으니까 하아.. 저 미치겠네 아 야 이거 포샵 먹었어! 아 열받네 포샵 먹은 주제에 야 1대1 고? 아 열받네 저 솔저 저거 아 나 가난 줄 알겠어 넌 진짜 내가 처참하게 아 이거 와 눌러가지고 사? 자기가 개못한 거 다 알면서 꼭 1대1 신청함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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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내가 왜 숨금이야 근데?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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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이 티어 때는 추할.. 추할.. 추한 소리 듣지 않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 추한 티어야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해도 누구보다 점수에 민감함 미션 성공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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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솔져에 한 맺혔나 아 열받아.. 스킨이 이래서 이런거? 하아.. 하아.. 아 이거 너무 좋아.. 아우 스트레스받아 진짜 솔져 한 번 스트레스받네 솔져 일로와 너 이 새끼 일로와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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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게..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.. 그게.. 저 행위가.. 그러니까 저게.. 아니 그게 아니라.. 형법 제 41조항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키스는 형법에 처한다 아 이거 키스는 아니라 괜찮은 것 같아 FBI 오픈아! 하아.. 이게.. 물론 약간 야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귓속말로 일어나라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.. 화요일날에 학원에 가거든요 다음주? 학원 수강생이랑 같이 듀오를 돌려갖고 듀오 돌릴 때 꿀팁 이런 걸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가는 거야 하아.. 브랜드 2위.. 어? 혜은방아 너 누나랑 학원 같이 가볼래? 후생이 그렇지 애보면 진짜 개 신기하겠다 와 드디어 이겼어 내 말 돌려? 정말 몇 판만에 이긴 거지? 감격스럽다 이제 불타는데 맥헤드 못 때려주면 개못해 너의 무덤이다 너의 무덤이다 갯? 어! 아악! 아악! 응 그런 거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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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근데 의도에서 한 거 아니야? 내가 굳이 뭐하러 저렇게 해 내가 의도에서 할 것은 방송에서 안 하지 혼자서 몰래 했지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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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던지냐고 티 하나도 안 난다고 어! 영상 끝났다 그런데 있잖아요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? 뭐라고요?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? 아악! 그렇다면 눌 수 없지 아악! 아악! 뭐요? 고맙습니다.